와 저기 보인다 친구 만나러 여기 어디야? 스카이브레이지?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일로 여기는 탕탕탕 도착해서 탕탕탕 메뉴가 되게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아닌데? 그래? 크기가 커졌어 크기가 커졌어 다 있네 여기 갈비탕, 육개장, 떡국 다 있네 이게 맛보기 보쌈 이게 21불 99 다? 응 우와 고기 진짜 고기 고기 감자전골 38불 99 푸짐해 엄청 맛있다 이거 맛있더라고 좋아 너무 맛있다 완전 까다로 간장 파 여기 딜라노 호텔은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깔끔한 것 같아요. 세면대도 두 개 있고,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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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새로 연결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새로 만들었다고? 여기 또? 딜라노에서 만덜랍에 붙어있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다, 딜라노도. 조용해. 그리고 럽이 추워, 여름인데. 냉방병 걸릴 거 같아. 이리로 가면 바로 만달라벨이야? 응, 가서 바로 카지노랑 연결이 돼 있는 거. 여기는 또 처음 와보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스타벅스도 저기 있고, 음식전도 거기 있는 거 같아. 좋아. 엄청 크지? 응. 맨날 부대라에만 있잖아. 아리아라. 아, 여기 올리케닛이 아니네. 올리케닛이라고 써있었는데. 올리케닛이 메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딨어? 콤보가 있고, 이게 올리케닛이다. 디너. 여기? 응. 치려고 왔어. 싸네. 클라우드. 콜라로 해야 돼. 치즈. 우리가 예쁘게 잘라주지 않아? 리프탕이랑, 리발, 새우. 이건 갈비? 네네. 응, 이게 한치인가 봐. 하나씩. 이게 뭐라고? 비플리. 성주가 하나 더. 또 있잖아. 샐러드. 그냥 하나 더 해? 신사한. 마이크. 여기. 와. 내가 먹어? 치킨만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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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꺼보다 훨씬 맛있어 보여 가격도 싸고 우리 캐나다에서 얼마나 했지? 20불? 하나에 거의? 20불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20불 여기에 10불? 15불? 어때? 맛있어 10불? 우리 다 괜찮은거지? 다들 무례같은거 나와봐 엄청 많은데? 이게 뭐라고? 무례같은거 그냥 같이 나오는거 나라멘 잘 나온다 멍게 전부 다있어 무너패 산낙지 살은거 맞아? 봐봐 어? 살았다 좋아 청계 비법이 아니라 이게 눈이 몇개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나왔어 이게 매운 닭이오 매운 닭 부르지 너 이거 어떻게 하나? 어? 이게 두개가 오빠들 색깔이야 응 이게 이거 두개가 오빠들 색깔 응 이게 두개가 오빠들 색깔 응 두개야 두개가 네 네 네 두개가 오빠들 색깔 아 어 네 네 네 사장님 좀 1 다행히 2 2 1 2 3 5 6 5 5 5 5 5 5 기습중 아 예뻐 예뻐요 아 더운데 두꺼번에 이거 맛있더라 영찬이 더 맛있어 와 되게 푸짐하다 스프라이드 하나 더 조기졌어 순두부영어 아까 이거 조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세트에서 우동어 시키기 잘했다 알았다 클김자랑 초콜릿 정연이가 다른 거? 우리 지금 두번째였다 고고 고고